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국회의원 당선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군의의성 청송 영덕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된 미래통합당 김희국 당선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선 소감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소감은 기쁨과 함께 책임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선된 기쁨은 짧고 선거 기간 중에 또 당선 이후에 지역구에 계신 분들의 많은 희망과 요구사항을 어떻게 임기 내에 이룩할지 깊은 고민과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여러모로 이례적인 선거였기 때문에 변수가 참 많았던 총선이었습니다. 당선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첫 번째는 선거 구도이고 두 번째로는 지역 주민들의 기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경우에는 미래통합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구도가 양분화되어 있었고 특히 우리 지역은 미래통합당에 대한 지지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군이 또 의성, 정송, 영덕에 지역에서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통합신공항을 비롯해서 동으로, 철도, 배후, 도시 등등 이런 현안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유권자들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거 운동 과정 중에 느낀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비하인드 잠시 전해 주시죠. 출마를 하고 이 지역에 왔을 때 많은 분들이 선거가 축제의 장이 아니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 후유증이 너무 심하다. 네 개군 공의 이번 선거는 분열의 계기가 아니고 끝나자마자 통합과 화합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많이 주셔서 저는 선거 9호를 우리 모두 한솥밥을 먹는 식구입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다시는 선거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분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당선 소감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당선의 기쁜만큼 어깨도 좀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 차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군이 의성 같은 경우에는 통합신공항이라는 숙제를 좀 풀어야 할 텐데요. 어떻게 접근하실 계획인지 듣고 싶고요. 또 바람직한 통합신공항 청사진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의 출발은 대구 동구에 있는 K2 비행장입니다. 네. 이 군 비행장이 오래전에는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지만 도시가 확산됨으로써 지금은 도시 중심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 전투비행기지의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외곽으로 이전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군 공항을 이전하는 것이고 법과 절차에 따라서 국방부가 지금까지 주도를 해왔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주민 투표까지 마쳤고 두 개 후보지에 대해서 후보지 중에서 어디로 할 건지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방부가 하루빨리 어느 곳이 가장 적절한 후보지인지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빨리 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요구를 합니다. 이 통합신공항 문제는 지역의 현안 문제가 아니고 우리 경상북도 전체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통합신공항이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대나 연관 업체들도 들어와야 되고 도로나 철도, 배후, 도시 등등 많은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결정을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네 그렇군요. 군위와 의성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국도 확장 등 SOC 관련 공약이 좀 눈에 띕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어떻게 고심하고 계신가요? 대한민국 헌법은 5200만 모든 국민들이 평등한 수준으로 살 권리를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행복주권 중에 이동권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도로의 경우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빠른 시간 내에 고속도로에 접근해서 시속 100km 이상의 이동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상북도부터 강원도에 이르는 백두대간에는 아직까지도 고속도로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또 봉화에서 울진 가는 구역도 대한민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고속도로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도의 경우에는 4차선으로서 80km 정도 이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28호선이나 31호선, 34호선 공이 2차선 수준의 때문에 우리 지역의 많은 유권자들이 이동권의 제한을 받고 헌법상 평등권의 차별을 받고 있는 아주 슬픈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고 지금까지 여기에는 교통수요가 적기 때문에 도로를 확장 못한다는 그런 핵의 한 논리를 펴고 있는데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지역이 발전이 안 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고속도로나 도로 등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이곳으로 이주하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보다는 사회성을 중요시하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이동권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국가는 반드시 보장해야 된다고 주장을 할 것이고 그렇게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통합신공항 현안 해결에 주안점을 둔 한편 군위 같은 경우는 미래 농업 육성도 필요하다고 보셨는데요. 군위 지역 미래 농업이라면 어떤 분야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행정체계는 국가는 대통령, 도는 도지사, 군은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고 의회체계는 국회와 도의회와 또 군의회가 있습니다. 군위군과 의성군, 청성군, 영덕군 각자 특징이 다릅니다. 군위군의 경우에는 특정 작물을 다량으로 생산하기보다는 다량의 다수종의 작품, 농산물들을 소량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군위군수와 또 군의회가 군의 특성을 고려해서 특정 산업을 육성시키고자 계획을 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법과 제도 그리고 예산 지원 등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이나 또 종목의 선택은 우리 군위군에서 잘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면 의성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의약품 산업 육성을 공약으로 내세우셨는데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신지요? 이 사업은 의성군이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게 마늘이나 또 자두, 복숭아 이런 농산 과수 업종인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의성군에서는 소위 배지라고 세포배양에 필요한 기초시설을 유치를 해서 여기에 일자리를 만들고 또 부가가치를 높이고 싶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산업자원부가 주관을 하고 우리 의성군으로서는 이 주관하는 사업을 의성군에 유치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 차원에서 이 사업이 의성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지원도 할 계획입니다. 네 청소원 이야기도 좀 해보죠. 청소원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팜 연구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공약 중 하나였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접근하실 계획이신가요? 우리가 흔히 스마트팜이라고 대단히 어려운 용어를 쓰는데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독일이 스마트팩토리라 해서 대단히 유명한데 그 뜻은 과거에는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나 다른 정보 장치로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농사도 물을 주거나 농약을 주거나 이런 것은 대부분 인력으로 했지만 사실 우리 4개군 공이 노부를 구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인력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과농사를 짓든 자도농사를 짓든 인력 대신에 기계가 농약도 주고 또 급수도 하는 그런 농장을 스마트팜이라고 하는데 이게 단계별로 엄청난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팜을 일부 쓰는 농장도 있지만 청성군에서는 더 발전시켜서 효율성도 높고 부가가치도 높은 스마트팜을 만들고 싶어하고 그 만들기 위한 단계로서 연구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영덕으로 가보면 영덕은 아무래도 동해안 지역이다 보니까 해양산업 관련한 공약들이 좀 눈에 띄는데요. 덧붙여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영덕의 인구가 3만 5천 정도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주에서 영덕까지 고속도로가 생기고 난 이후에는 영덕에 1,050만의 관광객이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놓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간은 교통량이 적기 때문에 4차로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그런 주장까지 했습니다만 실제로 도로가 개통된 이후에 엄청난 교통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영덕군에서 가장 중요한 항만시설은 강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강구항은 대개나 또 여러 가지 수산물도 많이 나고 거기에 시금치나 부추도 되고 또 과수 중에서 복숭아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강구항을 단순한 어항이나 또 무역항이 아니고 관광항으로 패키지로 개발을 한다면 어항의 기능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우리 영덕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 위에 또 고래불 해수욕장이나 축산항과 연계해서도 지역발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강구항이 훌륭한 지역발전에 거점 항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추가적으로 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각 지역구의 현안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지역구 간의 경제 활성화 방안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제가 당선 이후에 4개 군 43개 면을 찾아서 면마다 지역 간담회를 하고 있고 발전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속도로나 또 철도 배후 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기반시설이고 4개 군 각자가 다 역사와 문화, 전통,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그 특징에 맞는 개발이나 발전 계획을 세우면 저는 법과 제도 그리고 예산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의군 같은 경우에는 고려 때 국난 극복을 하기 위해서 일연선사가 쓴 삼국 유사가 만들어진 인각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그 전통과 문화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 관련 영화 등 자기 고장의 전통과 역사를 기반으로 한 개발 계획도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지역구 민심 청취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신가요? 지난 선거 과정에는 코로나라는 재난에 가까운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SNS를 통해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마는 이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나면은 최대한 많은 분들을 직접 만나고 그분들의 희망 그분들의 애환을 듣고 또 의정활동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저는 국회의원과 우리 유권자들의 관계를 물과 물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이 없으면 물고기는 생존할 방법이 없고 또 물고기가 없는 물은 너무나 허황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와 유권자가 아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유권자의 뜻이 정치의 목표가 되고 정치의 목적이 되는 그런 관계 설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역구도 4개나 되고 각 지역별로 현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당선인만의 강점이 있다면 뭘까요? 저는 40년 가까이 항만, 철도, 도로, 해외건설, 도시, 또 사대강 사업 등 대한민국 전체의 기반시설을 계획하고 건설하고 운영하고 또 문제점을 분석해서 피드백하는 그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역이 원하고 있는 통합신공항의 조기 착수 및 건설 그리고 고속도로, 철도, 국도, 지방도, 국지도, 군도 등 도로망의 확충 또 강구항을 비롯한 항만시설 확충과 배후 도시 건설 등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의 전력을 기울이겠고 그간 쌓은 경험과 인맥을 바탕으로 지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자 노력하겠습니다. 네, 22일 때 국회가 개원하면 법안 발의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1호 법안으로는 어떤 것을 고민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두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지역의 이동권 즉 고속철도나 고속도로나 좋은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너무나 침해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 법을 살펴보고 필요한 법안을 제출할 것인지 하고 두 번째로는 사실상 행정권의 남령으로 인해서 개인이나 우리 기업체들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회가 행정부가 국회가 정한 법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조사하고 국정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개선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수많은 행정법들이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행정부의 재량권 남령이나 일탈의 범위까지 들어간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점들을 확인하고 조사하고 특히 일반 개인이나 기업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법안의 개정안 중에서 1호 법안을 낼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국회 입성 전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 전까지의 전반적인 활동 계획 덧붙여 말씀해 주시죠.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또 그분들이 원하고 또 그분들이 바라고 하는 점을 듣고 또 그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거나 애로사항이 있는 점을 들어서 의정활동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못다한 이야기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덧붙여 주시죠. 우리 유권자들에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제도를 고치고 또 어떤 대형 사업을 잘 이끌어가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속에 불이 날 정도로 지루하게 느껴진 일들도 많을 것이고 또 개별적으로 봤을 때 화나는 일도 많으실 텐데 가급적이면 저에게 직접 전화를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태의 겉과 속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치에 대한 불만이나 불심보다는 저에게 직접 전화를 주셔서 서는 이렇고 후는 이렇다.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면 여러분의 고견과 의지를 받들어서 의정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헬로우 이슈토크 이 시간에는 21대 국회의원 당선인인 군의 의성 청송 영덕선거구의 미래통합당 김희국 당선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